세무사님, 뭐하세요 지금? 아 칼, 칼 좀. 뭐하세요 지금? 아 또 왜 양배추는... 사냥감. 사냥감? 양배추를 두드리고 있어. 진대면 많이 줬어요? 그게 다 유기농이라는 얘기지. 세무사님한테 간택당한 양배추. 양배추 농사 어때요? 괜찮다. 나 왜 죽을라 그래? 양배추 잘 컸다. 저번 주보다는 좀 컸죠? 응, 많이 컸어. 비가 좀 와야 되는데. 비가 좀 안 와서. 그거 좀 너무 작지 않아 이거 하지. 이게 나간 거야. 근데 그 전에 나도 해야 되는데. 양배추 옮겨? 정식 redijing which you... 저쪽 l ... 당근 숙악 안 한다면서.. 상점 활겠다. 성질 내면서 안 한다하고 했는데... 지가 오자마자 달려오네 여기로.. 뭐야 당근이 아니라 홍당문데 홍당물 consistently... 당연히 잘 되었 감사합니다. 지민이 잘 됐어요osphorus 아니지 않 É 되는데.. 정식 대기의 모양은 signs 온 Nationمرaled 50에 일본round 1부cus permperies costing 커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면 주머니에 닦어요 지금 당근 향이 쑥 납니다 여기에 지금 발 디딜 때마다 조심해야 돼 밑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쁘어 그리고 여기 약간 밟았어요 잘했다 당근 다 뽑고 있어요? 여기 손뼉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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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가 지금 좀 말랐네 남향이라서 우리가 오늘은 물을 틀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세무사님 당근 수확하는 손맛이 어때요? 찌기네 찌겨요? 찌기니까 달려왔겠지 뭐 당근 수확하고 이제 뭐 하실 거예요? 아 그렇군요 여기 세무사님 그럼 열심히 하시고요 당근 뭐 입시오 세무사님이 키운 건 아니고요 세무사님 이건 농사 게임입니다 세무사님 세무엄무에 칭실하라고 세무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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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構 Espero 세무사님 저무사닉